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 하장에 위치한 역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삼척 하장면의 7개 리와 정성군 하안면의 2개 리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베델떡집을 소개하고자 섰습니다. 베델떡집은 정성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군의 특산물을 이용한 좋은 재료와 무엇보다도 그것을 생산하는 김은식 강조사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떡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떡이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사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합장시키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떡을 여러분이 애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합장에도 조그마한 보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떡을 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길 바랍니다.